콜라보 무대 리허설 하러 가요 안녕하세요 엄청 화려하다 네 잘 못 됩니다 잘 못 드립니다 앞으로 없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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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어제 너무 너무 제가 어색해서 시작 할 수 있어 파이팅 일단 연락드립니다 이번 마마는 굉장히 멋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신가요? 그쵸? 기대해주세요 맞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샤샤샤 친구를 만나는 일이 샤샤샤 신나는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Just get together And dance with your love